스윙을 해줘야 투수도 작전 변경이 되니까요 정비철이 잘 지적해졌어요 왜냐면 왼손 타자들은 약간 눈에 보이는 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타가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백태 선수한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볼들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3구째 좋아요 잘 받아쳤어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아타 강백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강백호는 2루까지의 전력 질주 자 슬라이딩 체드류에 도착 자 멈춰야 되죠 멈춰야 되요 체리머니 자 그리고 체리머니 자 좋아요 강백호 선수 어제 그런 아픔을 2루타로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사 2루의 찬스를 만들어내는 강백호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 속구에 대한 반응이 좋잖아요 자 자신감을 갖고 또 타석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렇죠 베이스 붙어서 세리머니 해야 되요 그렇습니다 베이스를 완벽히 확보한 이후에 세리머니 좋습니다 강백호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이 세리머니 보니까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